다들 심장 꽉 잡으세요. 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. 누구야? 아니 누구야? 누구야? 날 깜짝 놀랐잖아. 아 나 안 될 것 같은데. 아니 버테리가 안 돼. 깜짝이야. 가고사하게 진짜. 잠깐만요. 누구야? 아 저 때 진짜 놀랬어. 봉산 탈춤이 아니고 무당이었네. 무당이잖아. 무당 몰라요? 저렇게 뛰었었어? 아 나 깜짝 놀랐네. 아 저 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. 작독 타는 거잖아. 봉산 탈춤은 이렇게 해야지. 봉산 탈춤이고. 봉산 탈춤이. 아 저거 좀 forget that.